칙칙푹푹 교리 이야기 기차가 출발합니다. 뿌 뿌 35과 우리는 교회를 통해 은혜를 받아요. 하나, 둘, 셋! 구원받은 사람들이 모여요. 하하, 호호! 믿음 안에 서로 기뻐해요. 이곳은 어디일까요? 바로 교회예요. 예수님을 더욱 알아가요. 예수님 안에서 서로 사랑해요.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에요. 예수님의 말씀과 사랑 안에서 자라가요. 예수님의 구원의 은혜를 누리는 교회가 참 좋아요. 교회에 꼭꼭 갈래요! 예수님의 말씀과 사랑을robиру가. 감사합니다.